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일보 신춘문의의 동시로 등단해 동시와 동화를 쓰고 있는 김성진입니다. 오늘의 어린이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7편의 SF 동화집입니다. Q. 저는 미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?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?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. 그런 생각이 SF와 맞닿아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. Q. 저마다 보여주기 싫은 어떤 마음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 모습을 객관화해서 보게 되면 어떨까?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을까?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. 사과의 맛에서 씨앗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책은 다가올 미래, 그 시간 속에서 여러 선택과 마주하게 될 어린 독자들이 많이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Q. 어떤 책을 읽고 싶으신가요? 우선 재미있게 읽으셨는지 궁금하고요. 마음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고 만약 내가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promise 감사합니다.